자, 정리해봅시다. 아니, 잠깐만. 내가 상당히 똑똑하고. 갖가지 법에 대해서도 쫙 깨고 있고. 검찰청 앞에 아는 사람도 있고. 있구나, 혹시? 네, 그거 맞아요. 검사 사칭하고 다닌 거 아니야? 거의 다 와서 제 발로 뻥 차버린 기억. 여보! 당신! 혼란스러운 그녀 곁에 오늘 밤엔 웬일로 찾아오신 남편. 어머, 징그럽게 왜 이래? 당신이 유민의 새 주인이 됐는데 내가 축하한다는 말도 못했지? 진심으로 축하해? 근데 여보. 어. 나가. 어? 나가라고. 어. 쉬워. 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더니 대기업 총수가 되자 펼쳐지는 남편의 선택적인 다정함을 뒤로하고 연주의 출근 첫날.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새로운 회장님을 맞는 의전의 스케일이 좀 빵빵했습니다. 아, 왜 이래요? 부담스럽게. 예우죠. 새로 바뀐 총수에 대한. 연주를 신임 총수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수많은 눈빛 가운데 단 하나, 수상할이 많지 노려보는 이가 있었으니 한주그룹 그림 로비 게이트의 핵심 인물이자 사기꾼인 이봉식. 가시죠. 아, 네. 한주그룹한테 가짜 그림을 팔고 미나의 해외 도피를 도왔던 그가 생각하기엔 많은 것들이 이상했을 겁니다. 외국에 있어야 할 미나가 그룹의 회장이 되었다뇨. 아니, 근데 이게... 폐기와 객기로 결정권자가 되긴 했다만 아는 게 없으니 눈치로 갈 수밖에. 뭐 문제 있으십니까? 아니, 이 공격적인 마케팅이라는 게 결국 돈만 우라지게 쓰겠다는 거잖아요. 원뿌론 주고 쿠폰 뿌리고 대리점한테 우리 거 팔아주면 마진 더 주겠다고 리베이트하고. 그것도 영업의 한 방식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방식이 지금 싫다는 건데. 신사업인데 꼼수부터 쓸 생각하지 말고 마케팅 비용 줄여서 제품 개발에 투자하세요. 경영의 원칙을 준수하는 회장님. 블루투스 이어폰? 몇 년째 잘 되지도 않는 이 사업을 이름만 바꿔서 다시 하는 게 의미가 있나?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사업? 이거 법적인 건 어떻게 해결할 건데? 잘 모르시나 본데 최근에 법이 통과돼서요. 최근에 통과된 법은 데이터 3법이고. 이거 관련 규제도 많고 관련 소정 잘못 걸리면 얼마나 복잡한지 알아요? 해결 방안 포함시켜서 다시 보고 하세요. 훌륭한 업무였고요. 제 점수는요. 회장님은 우리 유민 그룹과 함께 갑시다. 그리고 그 함께 가는 길에는 시아버지와 불편한 점심 식사도 포함돼 있죠. 아니 아버님 저랑 하실 말씀 있으시면 굳이 저랑 이렇게 밖에서 식사하실 게 아니라 집에서 오며가며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밥 한 술 뜨려고 하면. 이게 그냥 밥처럼 보이냐? 유민 새 청소의 첫 점심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상징성이 있는 건데. 또 먹으려고 하면 한솔이. 제주에 런칭한 너희 호텔 말인데 런칭쇼도 못하고 후지부지 오픈한 걸 그냥 놔둬서야 되겠니? 런칭날 비행기 사고로 일가족 사망. 이거 호텔은 아주 재수 없는 이미지다. 기왕 그렇게 된 거. 우리 쪽도 호텔 사업이 있으니까 합병을 해서 새롭게 시작하면 어떻겠니? 며느리 밥도 못 먹게 하고 하신다는 말씀이 유민 그룹의 호텔을 호로록 드시겠다는 거죠? 이야 아버님 포스가 정말 대박이시네요. 아니 말씀하신 동안 숟가락 들 틈이 없네요. 근데요 유민 새 청소하고의 첫 점심 식사 자리에서 유민 일가족 사망을 그냥 재수 없는 사고 정도로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합병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심보로 남의 호텔 날로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시아버지에게 밥 대신에 욕과 사이다를 배부르게 대접해드리고 건물 밖으로 나가는 연주와 아침부터 지켜보고 있는 이봉식. 연주가 차에 오르기 직전 또 사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가면서 그녀를 괴롭히고 있을 때 무방비 상태에 놓인 연주를 향해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 그리고 주머니 속에 감춰두었던 무언가를 꺼내는데요. 승욱이 제압한 괴한의 정체는 이봉식이 아니라 중년의 한 남성 당신 누구야? 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회장님 좀 만나고 싶어서. 그럼. 이건 뭔데? 블루투스 이어폰이요. 블루투스 이어폰? 아침에 갑자기 통보받았습니다. 더 이상 사업진행 안 하기로 했으니까 납품하기로 했던 거 다 취소하라고. 이미 만들어 놓은 거 다 폐기해야 될 처지라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무작정 들이닥칩니까?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서 올라와야. 절차를 밟기 시작하면 계약이 해지되겠죠. 사장님 제가 나중에 꼭 따로 찾아뵙겠습니다. 강한 자에겐 맞서고 약한 자는 보듬어주는 그녀의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뒤에서 지켜보던 이봉식은 확신했을까요? 저 사람은 본인이 알던 미나가 아니라고요.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그런데요.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걸 보니까 드는 생각인데. 강미나한테 그 교통사고가 처음이었을까요? 아니 만약 그런 일을 계속 당했다면 강미나 스스로 꽁꽁 숨어버린 건 아닐까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 동굴 목소리는? 아, 아버님! 귀 한 번 밝으신 시아버지의 등장. 얼버무리기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셨습니다. 숨어? 누가? 어디로? 침착하자. 평생 말빨로 먹고 살아온 인생. 사실 아버님, 오늘 하루 저에게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답니다. 제가 냉철하게 반려시킬 결제 서류에 불만을 가진 협력업체 사장이 글쎄, 점점 저를 습격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다친 이후로 예전에 강미나와 달리 너무 냉철하게 일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에 내 안에 꽁꽁 숨어버린 착한 강미나를 차지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걱정이 되어서 하신 그런 말씀이셨답니다. 쉼표 없이 쏘아든 변명에 모든 사람이 단번에 납득. 좋아, 자연스러웠어. 주가 또 떨어지겠네. 새 회장 또라이란 소문나서. 아, 좀 진짜 겁 좀 주지 마요. 아니, 그쪽은 미나랑 달라요. 뭐요, 뭐, 뭐, 또 무슨 얘기하려고 또. 미나보다 멋있어요. 의외로 칭찬에 약한 스타일.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칭찬에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고 다정하게 돌아본 그 모습을 보자 앞면에 샤랄라 불어오는 봄바람. 언제까지나 봄날일 순 없었습니다. 그 마약 검사 확실히 다시 확인했다고 했지? 네. 분명히 아무것도 검출된 게 없다고 했습니다. 물 밑에서 미나를 제거하려고 했던 큰 시누이 성혜가 이번엔 다른 계획을 짜는데요. 김사님, 저 성혜예요. 저녁 메뉴가 뭐예요? 여름은 지났지만 콩국수,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미나라면 손도 못 떼는 메뉴. 맛이 괜찮아요? 맛있어요. 역시 김사님, 저. 먹고 물에 담가만 나아요. 맛있게 한 그릇 뚝딱 비우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을 때 뒤늦게 아차 싶었습니다. 잠깐만. 정신 차려. 이걸 먹으면 어떡해? 혹시... 미나가 아니라는 게 들통나기 전에 승욱한테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여보세요? 나요. 혹시 강미나 견과류 알레르기 같은 거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김 이사님이 콩국수를 줬어요. 그걸 모를 리가 없는 사람이. 내일은 콩국수 때문에 아프다고 하세요. 간만 끊습니다. 네. 해결책이 간단해서 좋긴 하다만 아까는 스윗 해놓고 이렇게 차갑게 구는 거 윗기 없기. 그쪽은 미나랑 달라요. 미나보다 멋있어요. 안 돼. 지금 뭘 떠올리는 거야. 안 돼. 그런데 차라리 멋있어 보이는 건 쌍 싸두고 정도로 정신이 드는데 짠해 보이는 건 게임 끝난 거잖아. 승욱에 대한 감정을 밀어내다가 맞이한 다음날 아침.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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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머 강미나 씨. 아주 얼굴 잊어먹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정도면 기억력에 좀 문제가 좀 있으신 건데 어떻게 벽에다가 사진이라도 좀 걸어드릴까요? 이게 누굴 지처럼 정신나간 사람 취급을 해. 출근도 안 하면서 왜 오전에는 코빼기도 안 비치냐는 얘기잖아. 아니 어제 제가 콩국수를 먹고 난 다음부터 되게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너 미쳤니? 쟤한테 그걸 왜 먹여? 전후 사정 알아볼 생각은 안 하고 첫째 며느리한테 날아가는 시어머니의 분노와 시집살이라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가볍게 피해주는 첫째 며느리. 어머니! 죄송합니다. 콩국수를 준 건 큰 작은 사모님이 아니라 어젯밤에 내가. 이사님. 조심하세요. 네. 작은 작은 사모님은 오늘 하루 종일 굶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왜? 계획에는 없었던 단식을 하게 된 연주와 어제 파놓은 함정의 결과를 알고 싶은 성혜. 작은 홀케는 어때요? 견과류는 빼고 100% 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작은 사모님은 콩국수를 먹어서 몸이 아프다 그랬단 말이지. 참 이상하죠? 이 모든 건 하나의 연극이라고 의심을 넘어서 확신을 하게 된 성혜와 조력자인 승욱의 집으로 간 연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니 무슨 국가 기밀도 아니고 생일을 그렇게 감춰요. 생일엔 파티지. 일로 와. 승욱의 생일을 빌미로 벌이는 고기 파티. 고기는 언제나 옳고 생일의 미역국은 당연지사. 누가 끓인 거예요? 누구인 누구야? 나지? 너무 맛있네. 내가 이렇게 손맛이 좋은 사람인데 그 집에서 하나 안 먹힌 내가 얼마나 억울해요. 그녀의 손맛이 불을 뿜고 있었지만 시댁 식구들은 뿔이 나고 있었죠. 이게 뭔데? 와. 작은 웃기 찌라시네? 걔가 제대로 미쳤어. 유부녀가 혼자 사는 사촌 아주번이나 얼마나 붙어 다녔으면 그런 더러운 찌라시가 돌아. 야. 얼른 임신시켜서 들어 앉히고 그 핑계로 네가 대리 경영해. 그래. 어떻게 할 거야? 언제까지 임신할 거야? 그것도 일처럼 하니까 다 망하는 거니? 엄마 그게 마음대로 돼요. 야. 알았어요. 귀가 중인 찌라시의 주인공. 아유 이러고 집에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자연 바람으로 좀 빼고 들어가야지. 하여튼 오바네. 그러니까 그걸 꼭 여기서 이렇게 빼야 되냐 그 말입니다. 아이씨 누가 같이 빼세요? 자기가 굳이 따라 놓고선. 아니 그리고 차 지나가면 뭐 이렇게 보호 안 납시고 허리 확 잡아당기고 이런 거 하지 마요. 나는 보통 여자들처럼 그런 데서 심쿵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바로 빗당겨 책으로 확 대다 꽂을 거니까.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지나가는 오토바이와 훅 튀어나온 승욱의 매너. 감들어지는 배경 음악이 이들의 순간을 예쁘게 감싸주는 것도 잠시. 설렘은 아주 잠깐이었고 틈만 보이면 물어뜯으려고 준비 중인 시어머니. 어딜 갔다 이제 들어와? 몸도 안 좋다는 애가? 일이 보통 많은 게 아니라서요. 일 좋아하네. 너네 사촌 아주버니랑 어디서 노닥거리고 온 건 아니고? 찌라시가 진짠가 보네. 밖에서 그만 예쁘게 굴고 들어앉아서 얼른 애나 하나 낳지 그래. 요즘은 왜? 주제에 피임하니? 아나야. 아니 무슨 아들 사생활을 그렇게 창피한 줄도 모르고 며느리한테 대놓고 물어봐요. 무슨 돼지 젖 붙이나. 치명타 적중. 돼, 돼지 젖? 야 우리가 준 집은 그게 사생활이 아니야. 우리 같은 집이 뭔데요? 뭐 조선시대 왕 정도 돼요 왕?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그냥 돈 많은 중인이죠. 중인 나부랑이. 아주 그냥 다 같이 모아서 아들 성생활에 대해서 작당망이 안 하신 게 다행이네요. 아들 성생활에 관심이 무척 많으신 가족들의 존재감과 모두가 보는 앞에서 시험에 들게 하는 큰 시누이. 오냐오냐 했더니 선을 지나치게 넘네. 아무리 좋게 생각해 주려고 해도 사람이 너무 변한 거 아니야? 어 그거. 올케가 평소에 가지고 다니던 태블릿 PC. 그거 한번 열어봐. 이거요? 예전엔 그걸로 올케가 SNS에 우리 식구들 돌려가는 걸 쓰고 그랬었잖아. 요즘은 안 그러나 궁금해서 그래. 보자. 지문으로 잠금 해제할 수 있는 미나의 태블릿 PC. 열어. 지금 이 자리에서. 그동안 큰 시누이가 파놓은 마약함 정도, 콩국수도 운 좋게 피해갔었지만 사람의 지문이 똑같을 확률은 870억 분의 1. 미나의 지문으로만 열렸던 판도라의 상자가 연주에 엄지손가락이 닿는 순간 열렸습니다. 2시간 전으로 되돌아가 무슨 영문인지 되짚어볼까요? 아니 왜 이렇게 날 쫓아날려고 그래요. 아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나 딱 이거 암호만 풀고 갈게요. 밤새 할 겁니까 여기서? 우리 강미나 씨는 생일이 언제였더라? 88년 6월 23일이요. 뭐야. 그렇다면 가장 단순하게 미나의 생일인 880623. 아닌데? 본인 생일이 아니면 보통 의미 있는 사람이나 소중한 사람 생일 뭐 그런 걸 텐데. 어떻게 알아낼 거냐고. 강미나보다 두 살 많겠나? 미나한테 소중한 사람이라면 첫사랑인 승욱일 테고 승욱의 생일을 입력한 결과. 열렸다 참깨. 열렸네 오늘 날짜. 되게 생일이네. 이제부터 이 태블릿 PC는 제 겁니다. 열어. 뭐가 그렇게 궁금하신 건데요. 큰 시누이가 파놓은 함정에 또다시 탈출 성공. 생체 정보까지 미나와 똑같다는 걸 만인이 보는 앞에서 인증했지만 과거 미나와 관계 있었던 그림 로비 사건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강미나 회장님? 누구세요? 저 서평시청의 안희준 검사입니다. 소환 통보차 전화드렸습니다. 아하 근데 굳이 이렇게 직접 전화까지 하신 이유가? 출석 요구서로 소환 날짜 알려드리면 못 받으셨다고 우기는 분들이 있어서요. 실례를 무릅쓰고 직접 전화드렸습니다. 소환 날짜는 3일 후 오전 10시 어떻습니까? 아니 검사님 제가 사고 난 지 얼마 안 돼서 몸도 좀 안 좋고. 그러면 바로 주변 CCTV 분석 들어갈 거고요. 거동에 불편 없으면 바로 나와야 됩니다. 혹시 무슨 재벌이랑 싸우는 정의로운 검사병이라도 걸리신 거예요? 전혀요. 무증상입니다. 무자각일 수도 있지. 아니 뭐야? 이 겁침없는 티키타카? 왜 이렇게 익숙하지? 어쨌든 소환 날짜와 시각 전달된 걸로 알고 이만 끊겠습니다. 여보세요? 이거 또라이 아니야 이거. 검찰 소환이 불편할 땐 뉴스에서 보던 그대로. 뭐 더 필요하시면 제가 나와서. 혼자 조용히 쉬고 싶으니까. 2층 전체 차단하고 아무도 들여보내지 말아요. 네 알겠습니다. 사지 멀쩡하다가 소환 날짜가 다가오면 휠체어 신세가 되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땐 두 발로 일어나는 기적의 현장. 병원 특실에 틀어박힌 채 며칠만 버티면 되겠지만 TV만 틀었다 하면 나오는 먹방의 공습만큼은 견디기 어려웠으니. 위경련으로 입원해서 대외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게 없을 땐 또다시 스묵한테 의존할 수밖에요. 여보세요. 아 저기 내가 진짜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러는 건데. 족뱅이 세트 하나만 사다 주면 안 될까? 욕 아니에요. 뭘 사다 줘요? 족뱅이 세트요. 족발 플러스 골뱅이. 몰라요? 아니 됐다 그러고 뛰쳐나갈 때는 언제고 다짜고짜 전화해서 족. 아씨 안 올 거면 됐어요. 끊어요. 남자 사람 친구와 썸남의 차이는 썸남은 부르면 언제나 달려온다는 것. 족뱅. 족뱅이.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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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요? 내가 아무도 못 들어오겠는데.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자. 먹을 건 안 샀어요? 꾀병이라고 소문낼 일 있어요. 냄새나잖아. 그러네. 갑니다. 아 잠깐만. 그냥 가게요? 아니 사다 줬으면 대체 또 뭘 합니까? 나 병원에 있는 거 싫어해요. 혼자 먹기 싫다는 마음을 눈으로 표현하고 어감이 안 좋은 족뱅이 세트보다는 깔끔하고 냄새 많이 안 풍기는 초밥 도시락 함께 순삭. 근데 병원에 있는 거 왜 싫어요? 아니 많이 싫은 거 아니면 나 여기 있는 동안 음식 좀 공수해 달라고. 내가 왜요? 알았어요. 뭐 정 먹을 거 없으면 마스크 쓰고 여기 응급실 앞에 내려가서 비스커피나 타 먹지 뭐. 그거 알아요? 병원은 밤에 응급실 앞이 제일 따뜻한 거.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미나가 해줬던 얘기니까요. 그거 알아요? 병원은 밤에 응급실 앞이 제일 따뜻한 거. 톳이 하나 안 틀리고 완벽하게 똑같은 말. 연주한테서 미나의 모습이 보이는 이 순간. 과거의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저한테 평소에 이따위로 대놓고 검찰에 출동시키는 게 겁이 안 나시나 봐요. 강미나 회장.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생전 처음 보는 어떤 여자가 변약해 보이면서도 또 엄청 강단 있어 보이는구나. 보통 검사가 실종됐을 때는 안 좋은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없어져도 날 찾을만한 다른 가족이 없었나 봐. 그 정도 정보는 나도 있어. 필요한 건 진 거지. 지금 강미나 회장이 타고 나간 차가 어디쯤 있는지 알 수 있을까? 기회를 한 번 줘볼까?